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오빠 천만쌤 입니다 마지막 방송 하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도 빨리 지나가는 것 같네요 벌써 깊은 밤이 다가옵니다 깊은 밤이 다가오고 날이 덥다 보니까 썬아기가 좀 내릴 것 같은 그런 날씨였어요 한바퀴 돌고 몸과 마음을 좀 수련해야죠 요즘 주가가 많이 빠지고 많은 분들이 힘들어 하고 하다 보니까 다들 심신이 지쳐있어 심신이 지쳐있고 천만쌤도 그런 어려운 힘들어 하는 그런 글들을 보면은 저도 어떤 때는 마음이 어떨 때 울적할 때가 있어요 울적하고 조금 막 뭔가 침울한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더라구요 그럴 때일수록 그럴 때일수록 좀 마음을 잡아야죠 제대로 잡아야 합니다 중심을 잡아야 한다는 거죠 앉아보면 떠내려갑니다 그냥 그대로 떠나가는 거야 아니야 한순간 이에요 또 내려가는 거 참 그래요 좀 힘들어요 요즘 주식시장에서 돈 먼다는 게 쉽겠습니까 그러면 솔직히 뭐 개나 소나 다 돈 먼다고 난리 치겠죠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돼요 지금 주식 투자를 할까 말까 고민하는 분도 있을 텐데 신중하라는 겁니다 신중 신중해야지 신중하지 않으면은 진짜 말 그대로 골로 갈 수 있어요 그동안 고생해 가지고 피 땀 흘려서 흘린 돈 흘린 돈이니까 벌어놓은 돈 눈물 흘리면서 손에 볼 수 있으니까 항상 신경 바짝 쓰고 그리고 엉뚱한 데 귀 기울이지 말고요 제가 보니까 사람들이 간혹 보면은 엉뚱한 데 좀 관심을 받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생각치 못하는 데 가서 물리는 거죠 귀가 얇으면 안 됩니다 팔랑귀가 되면 안 돼요 삼성전자가 이번에 GPU 위에다 고대역폭 메모리죠 이 H빔을 쌓아서 AI 가속기를 만드는 그 3D 패키징 3차원 패키징 서비스를 연내 출시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GPU랑 HBM을 수직으로 패키징을 하면은 지금처럼 GPU하고 HBM을 수평으로 배치했을 때보다는 데이터 처리 속도가 빨라지고 전력의 효율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이 3D 패키징이 AI 반도체 시장의 판도를 바꿀 게임 체인저다 게임 체인저로 평가받는 이유다 그런 이야기가 있다는 거죠 게임 체인저로 평가받는 이유다 삼성은 지난 12일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열린 파운드리 포럼 2024에서 최첨단 패키징이죠 여러 칩을 한 칩처럼 작동하는 공정인데 이 최첨단 패키징은 기술과 서비스 로드맵을 공개를 해요 여기에는 AI 가속기를 제작할 때 GPU에다 HBM을 수직으로 써는 세인트 디 기술을 적용한다는 내용이 포함이 됐고 현재는 AI 가속기를 제조할 때 쓰는 주력 기술은 GPU하고 HBM을 수평으로 연결하는 2.5D 패키징이라고 합니다 2.5D 패키징이더라 그 HBM에 3D 패키징을 도입할 거라는 관측이 종종 나왔지만은 삼성전자가 이를 자사 행사에서 공식화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는 거죠 삼성은 메모리 사업부에서 생산한 그 HBM하고 이 파운드리 사업부가 제조한 고객사 GPU를 최첨단 패키징 사업팀이 이 3D 패키징을 거쳐서 조립 공급하는 턴키 서비스를 현재 공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3D 패키징이 도입이 되면 GPU랑 HBM을 수평으로 배치하고 연결할 때보다 데이터 처리 속도가 빨라집니다 실리콘 인터포즈로 불리는 패키징 부품 없이 GPU랑 HBM을 위아래로 배치하는 방식이에요 삼성 관계자는 3D 패키징은 전력 소모량하고 지연 현상을 줄인다면서 반도체 전기 신호의 품질도 개선한다고 설명을 하는 거죠 삼성은 3D 패키징을 내년 출시할 예정인 6세대 그 HBM인 HBM4로부터 적용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있네요 이 HBM4는 엔비디아가 26년 생산할 신형 AI 가속기 루빈 시리즈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저전력 고성능 HBM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삼성전자는 3D 패키징 기술이 HBM 시장의 판도를 뒤집을 게임 체인저가 될 거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게임 체인저가 될 거다 앞으로 내가 볼 때는 이 기술을 놓치면 안 되니까 이 기술에서 확실하게 10만 다지고 15만 전자 갈 수 있는 그런 기술인 것 같아 이 3D 패키징을 포함해서 최첨단 패키징 시장의 규모는 계속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시장조사업체 MGI에 따르니까 최첨단 패키징의 시장 규모는 지난해 345억 달러에서 23년에는 800억 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 거죠 삼성은 27년 반도체의 데이터 전달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여주는 광학 소작까지 AI 가속기에 패키징하는 올 인원 이종 결합 이종 결합 기술을 선보일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들을 여러분들 잘 체크하고 우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봐야 할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건 삼성전자지 뭐 삼성전자 잘 해야 돼요 저번에 HBM도 헛발질해 가지고 지금 이 지경까지 갔는데 HBM4 부터는 뭔가 달라져야 할 것 같아 아까 말한 것처럼 3D 패키징 기술도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삼성전자가 아예 대놓고 열심히 하겠다 그런 모습으로 신기일전 하는 것 같아요 얼른 플레이도 하는 것 같고 좋습니다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잘 했으면 좋겠어요 잘 좋겠다 많은 분들이 좀 힘들어하고 괴로워 하더라도 첨언쌤은 갈 길 갑니다 갈 길 가니까 여러분들 열심히 합시다 열심히 하고 하다 보면 좋은 날이 옵니다 좋은 날이 오니까 너무 거기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그걸들을 쭉 보니까 아직까지도 조금 힘들어하는 분이 있어요 좀 주가 빠지면은 감정기복이 있어 계속 욕하고 자기 자신을 탓하고 그런 일도 있는데 또 어떤 분은 또 열심히 떨을 때마다 줍줍합니다 수량 싸울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주가 많이 오르면 보기 좋게 풀매도 해 가지고 잘 실현하겠다는 그런 강한 의지를 드러내는 분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달라요 똑같은 사람이지만 똑같은 사람이 아니야 똑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6만전자 초반 때 많이 모으면 좋지 뭐 6만전자 우산주는 6만전자 초반 본주도 7만전자 초반일 때 그때가 기회인 것 같아요 이렇게 쭉 한번 살펴보니까 삼성전자 삼성전자 임원들이 7만 3천원대에서 많이 사더라고요 지금 벌써 이제 8만원 왔잖아요 결국 한 10% 올랐다는 거야 그러니까 7만전자 초반이 가장 좋은 메리트 그래야 매입 구간이고 우산주는 6만전자 그 사이가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 언저리가 그때가 집중적으로 모아야 할 때 같아요 앞으로 좀 오를 겁니다 오를 수밖에 없어요 더 이상 뭐 악재도 없어 이제 뭐 노사 문제 다 나왔지 H면 헛발지랑 나왔지 뭐 나쁘게 뭐가 있어요 이제는 뭐 열심히 해가지고 스마트포도 많이 팔고 H면 관련된 승인 떨어지고 아까 말한 것처럼 3D 패키징 나오고 하면은 15만전자는 충분히 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희망회로 돌려봅니다 제 생각입니다 다 맞지는 않을 수 있겠죠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희망을 감고 앞으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토요일 고생하셨어요 논다 고생했지 뭐 편안하게 쉬시고 내일 새벽 6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굿나잇